몇 명이야? 7,700원 붙어 뒤로 와 뒤로 와 여러분들 저희가 해외여행 간다고 갔었잖아요 지금 6일째인데 6일 동안 지금 무인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고 많이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배 간다 해야지 우리도 태워줘 제가 월요일에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기약이 없어요? 아니 이건 아니야 정신 차려 여긴 지옥이야 빨리 와 진짜 황량해 화성 같아 정말 배고프다 근데 진짜 먹고 싶은데 진짜 극지가 된 거 같아 이거 마셔도 되나? 아니 그 무슨 물인 줄 알고 마셔 우와!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전기 그걸 여기다 쓰고 있어 다큐멘털이네 지금도 되게 헷갈려요 이게 뭔지 최대한 생존에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닌 거는 확실한 거잖아 뭔가 하나는 있는 거 같아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 공간은 누군가가 그린 만화 속이에요 어? 세상에 되게 카이지 세상이 온 거 같다 만화 속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신흥들에 머리 터질 거 같아 어? 저 뭐야 두 사람들 뭐예요? 만화 내용 만들려고 다 넣어놓은 거야 무서워 이게 다른 종족의 팔인데 전투 종족의 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무섭다 서바이벌 모드야 이제부터 이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야?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기절이나 하지 말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잡으려다가 팍 죄송합니다 선생님 도와줘 아 아 아 그 미안하다 내가 한 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?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? 우리 이거 어떻게 돼요? 내가 제일 두려운 상황이 뭔지 알죠? 뭐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보내서 온 거 같아 누가 보낸 것인가 이게 그게 확실해졌다는 게 큰 수학이야 누군가 확실한 배우가 우리를 지목해서 아 근데 진짜 궁금하다 왜 우리 보내는지 왜? 왜 오세요? 우리 고생 시키려고 그러니까 왜 고생 만화가들이 막 유튜브에 나오고 이런 게 볼벨이 있어서 가둬버린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 구 웹툰 작가 현 스트리머 이말련입니다 웹툰 안 그린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민아 너 웹툰 안 보지? 안 본 지 한 거의 엄청 오래 됐어요 근데 또 아예 안 봐 우리 만화 다시 그렸으면 좋겠어서 이게 만화 속에서 고생하느니 직접 그려라?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아닐까 직접 미션에는 추정권이라는 것도 드려요 우리가? 우리가 사실상 만화를 안 그려 요즘에 하도 안 그려서 손이 녹았어 할 수 있겠니? 형 우리 만듭시다 한민이 형 만듭시다 우리 형 자 갑시다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승부로 한번 뛰어보자 그립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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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럽시다 그립시다 패션왕 복합왕으로 한때 네이버를 휩쓸었었죠 신과 함께로 쌍천만 작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 받는다? 다들 저를 보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가 킹 받는 거지 제가 킹 받는 건 아니니까요 요즘 가장 잘나가는 모델 태너 기우재입니다 넘 싫다 어설프게 할 거면 시작도 안 했어 꼭 찾고 싶다 죽어서도 찾고 싶다 염원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걸 그린 사람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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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왔어 소화 안 듣어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정백아 participated 도망치고 기 참고 남긴 동 O drum 외로교?". 로우 감사합니다.